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봄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봄방사수 이벤트! 짜잔! 짜잔! 네, 제가 이번에 봄밤에서 도서관 사수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봄밤을 보시면서 지금 이런 정인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책갈피를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정인이 모습은 만들어주시고요. 이 도서관 사수의 정인이 모습을 캡처해주세요. 예! 그럼 봄밤에서 만나요.